우리는 매서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.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. 1년 전 지방선거와 같은 옷을 입은 같은 후보였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. 1년 전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셨던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한 기대였다면 이번에는 따끔한 해초리였습니다. 어떤 점수표에도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민심이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향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하겠습니다. 1년 전 지방선거